2000년 전 서울의 역사를 열었던 한성백제, 그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송파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 2018 한성백제문화재 개막을 알리는 개막선언이 있겠습니다. 개막선언은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죠. 박성수 송파구총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송파구총장의 송파구총장의 송파구총장은 오프닝 스페이치입니다. 가장 큰 박수로 말해주시죠. 한성백제 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이곳에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새로운 노약을 꿈꾸며 2018 한성백제 문화재 개막을 선언합니다. 진심으로 시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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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